자 생각해봐 어 제 한 사람 챙겼어? 아 그럼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박 회장 무조건 우리 쪽으로 돌아와야 돼 니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껴는데 넌 미성년자를 끔찍하게 죽인 살인자가 돼 있는 거야 특별한 직업 없이 풍력 게임에 중독된 하무안을 강간하고 살해한 모두 의제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에 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상황들이 니가 범인이래 센터장님 일이 좀 생겨서 그걸 진작에 확인했어야지 근데 이번에 잘못 건드렸어 사회생이 이상한 냄새 나 지금 당신 차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내가 전화 끊지 말라 그랬지 내리면 터지고 경찰이든 뭐든 외부에 연락하면 터지고 내 기분 더러워지면 터집니다 전 지구대는 일꾼이 잘 없으면 아빠 공의자 집에서는 사제 폭탄 재료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는데요 보내주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 어떻게 찾았어? 니가 하던 방식대로 한번 해봤는데 셋 둘 하나 지금 작업자들이 무조기를 권유한테 다녔어요 다 차려준 반등도 못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얼굴 마주 아니까 춥네요 늘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문제야? 그러게 적당히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다 차려준 반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